에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젠미니 여맨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놀기 위해서 A4 용지에다가 거래창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제 푸시팝하고 말랑이 거래할게요 얘들아 오늘 거래하려고 일단은 나 요루루를 올려야겠다 거래창에 올라가 어 오케이 자 요루루랑 거래하실 분 물건 올리세요 올렸어요 귀여운 저를 가질 절호의 찬스 X컨 X 아 왜요 왜요 왜 X인데 자 오늘 어쨌든 자 요즘에 유행하는 장난감들을 저희가 건축해봤는데요 일단은 요기 3명 요기 3명은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신세대 장난감을 지었고요 반대편 옛날 90년대부터 가지고 놀았던 아재 장난감을 지은 네 꾸리꾸리한 3명 안녕하세요 왜 우리는 꾸리꾸리야 추억의 냄새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추억의 냄새 추억의 냄새 좋았어 추억의 냄새 나 잼민이 자 오늘 저기 아저씨들한테 우리 장난감 보여주자 좋아 좋아 우리 거부터 먼저 보세요 아저씨들 자 그러면은 제가 잼민이 지은 푸시팟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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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스부터 보자 현둥이 거부터 봅시다 좋아요 현둥이는 뭐 지었나요? 피젤 스피너 지었어요 아 역시 요즘 장난감이면 피젤 스피너지 자 피젤 스피너 어떻게 지었을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야 비젤 스피너에 와 잘 지웠는데 잘 지웠는데 진짜 똑같은데? 피젤 스피너인데? 피젤 스피너 피젤 스피너 이거 돌아도 가요 보실래요? 네 자 스스로 돌려야되요 돌아봐 아 돈다 돈다 백렬스 그러니까 내가 화면이 돌아야되 이렇게? 그렇죠 화면이 돌아야되 야아 진짜 춤 다이네 야 보셨죠? 신세대 아이템? 음 왔어 음 음 음 오케이 짠 제명 맘에 드는 사람 자 그러면은 우리 3학년 2반 요루루가 보여줄거에요 보여줘 요루야 니 아이템 바로 오세요 니 아이템 이름은 뭐야? 제 아이템 이름은 만두말랑이입니다 만두말랑이 우와 우와 진짜 잘 좋았다 야 이거 이따가 내 파빗이랑 바꿀래? 교환할래? 거래할래? 합인 몇개인데? 나 한개있어 거면 안 받을래 아하하하 어 근데 이거 촉감 봐봐 만져봐 얘들아 어 어 완전 말랑이야 몰랑말랑 오 말랑말랑이 아니야 이거 말랑한게 아니라 끈적이네 하하하하 아니야 와 끈적이 추억의 장난감인데 와 끈적끈적이다 이거 말랑 점프 못해 이거 말랑말랑이에요 와 엄청 말랑말랑해서 만져볼까 어 캐는 느낌도 좋아 하하하하 오 좋다 자 이것도 좋지만 요즘에 최고의 유행인 내꺼 보자 팝잇이라고 누르면 기분이 좋아지는 아이템이 있어 가보자 자 일로와봐 우와 내가 여기 커뮤니드 블록 열심히 맞는거 보이지? 우와 자 이거 알아? 이렇게 누르면은 기분 좋아지는거야 소리도 엄청 좋다 한번 눌러봐 뻥유? 뉴? 안 눌러지니 혹시? 여기 이렇게 누르는거야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Abend 여기 탁탕 보이지? 오오오오와 zn be 우와와와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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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탁탁 보이지!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우 기분이 좋아지는거야 어때 기분 좋아? 눌러봐 눌러봐 어떻게 하는거야 그냥 부신거야? 아니아니 누르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 미호는 몸무게가 깃털이라서 안눌린다 누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팝잇 자 이거 거래할래? 요르야 말랑이랑 아니 별론거같애 어이구 까탈스럽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번에는 추억의 아이템 볼까? 자 미호는 어떤 장난감을 만들었을까? 추억의 아이템 야! 이거 그거다 이거 그거 다마고치 아니야? 다마고치다 이거 딱딱딱 눌러가지고 키우는 거잖아 와 와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아니 와 한 10년 전에 가지고 놀았던 건데 이게 또 색깔별로 있어 너희 취향껏 골라 야 와 와 나 파란색 와 잘 지웠는데? 진짜? 다마고치다 다마고치 야 근데 여기 안에 있는 펫이 좀 이상해 무섭게 생겼어 그러게 진짜 옛날 다마고치라 그래 옛날 다마고치는 그냥 검은색으로만 생겼어 아 그렇구나 와 다마고치 어 좋은데요 여기 다마고치 최신식이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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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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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신식 누르면은 누르는 대로 행동할거야 어 오케이 한번 눌러봐 일단 눌러봐 빠라라라라 빠빵 아 이 다마고치 재미없어 종료할래 종료 종료하자 이름의 유튜브 이거나 먹어라 하하하하 자 그러면은 다음 저요 좋아 자 리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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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걸 지웠을까나 뭐죠 리아건가 이게? 나 아 장난감 엄청 많이 지웠네 이건 뭐야 가운데 이거 제일 큰거 아 이거 알아 뭔데? 손으로 비벼서 하늘로 날려보내는 맞아요 맞아 프로펠러 와 대나무 헬리콥터 아니에요? 대나무 헬리콥터 어 그것도 맞네 어 이거 그 야 이거 그거다 이거 딱 칼 꽂으면은 어 이거 총 날라가는거 맞아요 와 와 잘 지웠는데? 어 이건 뭐지? 이건 조금 거래하고 싶을지도 어 이거 그거다 총 쏘면은 주먹 날라가는거 있잖아 맞아요 결칙 아이템 우와 신기하다 잘 지웠는데? 어 좀 가지고 싶을지도 어 그리고 이거 그거에요 고리 넣는거 아시죠? 아하 고리 넣는거 이거 멀리서 딱 칙 던져가지고 여기다 딱 넣는거잖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 아이템 요거 아시죠? 아 이게 뭔데요? 그냥 말 아니에요? 누르면은 이렇게 빠딱빠딱 가는거 아시죠? 어? 나 그거 무슨 무슨 상담감인지 알아요 나는 난 잘 모르겠다 아직 어려가지고 아 또 아직 어려서 모르겠다 이거 아저씨들 아줌마들만 아는거 아닌가? 진짜 꼰대들이다 꼰대들 하하하 자 그럼 마지막 대망의 댕댕이 장난감 제꺼는 좀 기대하고 오셔야 되는데 오케이 한번 보자 으악 야 이거 민속놀이 아냐? 완전 다했어 와 근데 너무 잘 지웠다 얘 진짜 차서 돌리는 이 막대까지 준비해놨다구요 야 이거 진짜 이거 해본 사람은 아니지 이거 팽이 아래에다가 휘휘휘 감은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딱 던진 다음에 이제 채로 치는거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네? 여민이 해봤나봐 아 안해봤어 이거 여민이 여민이 나이 사실 서른 아님? 이거 나 이거 국사책에서 봤어 국사책 자 어쨌든 얘들아 자 이제 일로 와봐 자 모두 아이템 기억해놨지? 응 모두 올라와 자 자 자 내 파밋이랑 어? 거래할 사람 나와 앞으로 내꺼랑 거래하고 싶은 사람 야 엑스 누르시마 아 내꺼 인기 없네 오케이 나 포기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뭐지 피젠스피너 돌아가는 피젠스피너 지은 사람 거래할 사람 거래하자 야 뛰지마 거기가 뛰지 말라고 가자 애 자 그럼 요루루 말랑이 말랑이랑 거래할 사람 아 솔직히 말랑이 걔 혜다 아님? 말랑이 말랑말랑하던데? 어 왜 여깄어 어어 어어 지금 어 미호가 거래 수락했어 미호의 미호가 지은 아까 뭐지? 다마고치 다마고치랑 거래할거야? 요로야? 그럼 저거 눌러야돼 어 거래했다 그래 좋아 내꺼 다섯개야 그래 내꺼 세개야 오오 거래했다 거래했다 자 그러면은 댕댕이가 지은 팽이 팽이 팽이랑 거래할 사람 우리 팽이 엄청 커 엄청 좋아 어? 현둘이 거래하게? 나 거래할게 나 거래할게 어 거래할게 근데 거절했음 이씨 하하하하 야 그 리아야 너도 거래하고싶어 니꺼 아니 그래 아무도 니꺼 바라는사람 없어 아냐 내꺼 바라는사람 많거든 오케이 그럼 거래 리아랑 거래할사람 더 올려봐 더 아 나 말랑이 하나 어 말랑이 하나랑 바꾸제 어떻게 하래 말랑이 하나랑 내꺼 장난감 다섯개나 바꾸자고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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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쨌든 오늘 유행하는 거래놀이와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장난감 그리고 옛날에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만들어봤는데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